한 번 더 도전할 텐가 가단장을 변합시킵니다 나중시전 상점주인 성대무사해줘요 하하 당혹빈 컴드 배터리 아이스크림 다중시전 아이스크림 에이듬 어디가냐 고스앤트리 아니 아이스크림 Cherub 오 라가벌린다 디펙트를 더 좋아하시는군요 파니 디펙트 회중시계 컴파일 드라이버를 잃습니다 강화 지금 할게 없네 에둠 이거 완전 좋은 버덱 됐네 악강보댁 이거 반대 맞아줘 시원하게 악이건 너무 아프다 마음이 바뀌어서 안맞아줄거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노상목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강화할 거 있나? 없지? 엘리트 잡을 수 있나? 엘리트 잡기 겁나 힘들 것 같은데 그 둠에 배음반이라도 달아들 진짜 그리워요? 보스는 개잘 잡는 덱인데 딴 걸 못 잡는 덱이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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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파격을 왜 해? 메인 공굴 내놔 인마 잠깐만 킬각이구나 제 귀 써봐라 제 귀 써봐라 제 귀가 어디 쓸모이지? 제 귀가 어디 쓸모이지? 심장전할때 내대 때릴때 쓸모있나? 뱁녀같은거 잡을때? 영체화 강화하는게 제일 낫겠지? 지존 영체화 아, 뚱땡이좀 하! 뚱땡이 아, 뚱땡이 아, 근데 편향좀 쓰자 이놈들아 다 죽일거야 다 죽일거야 비행기 비행기 평형 평형 쓸만하지 않나? 지금 회중시계 때문에 억지로 쇠장만 쓰는데 아니 나 이거 편향 태엽장시 절대 못하네 폭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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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자이저 필요 없지 기계학습 식권 식권 정도는 괜찮았을랜가 시즌 1호 퇴업장치 기념품 비가 필요 없지 괜히 시즌 1호 퇴업장치 기념품 시즌 1호 퇴업장치 기념품 아이 싸일런트님 감사합니다 퇴업장치 기념품 시즌 1호 퇴업장치 기념품 시즌 1호 퇴업장치 기념품 인공물을 보아 내 총애를 얻거라 붉은 가면 어 잠깐만 컴파일 써야되나 컴파일 지금 어차피 3장 들어온대 3장이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지 4장이면은 오케이인데 3장이면은 거 어둠 좀 빨리 나오면 안될까 병번 어둠이라도 하고싶다 3장이면은 팩트다 영체화가 강한게 아닐까 컴드 그냥 쓸걸 그랬따 손익 계산이 쉽지가 않아 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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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각이 아니라니 넌 지금 실수를 저질렀다 어 다중시전이다 커피 어차피 32체력이면 잘일없어 잡았자 피 10도 안찬다 아 10은 차나? 영체화가 진짜 너무 좋다 말도 안 된다 컵도 아까 넣을까 말까 하다가 안 넣었는데 지금 넣어야 되나? 홀로그램 아 근데 3장 들어오면은 애매하긴 한데 킹 더 내기가 훨씬 안정적일 것 같은데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중 시 전 다 중 시 전 빨리 과도자 어둠속에 묻어버리고 싶다 어 어 아 리부트 허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중튜브 아이고 고맙습니다 크고 부족 있어가지고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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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백들씩 빡빡빡 들어가는구만 정말 통쾌합니다 근데 결국에 한 턴을 넘겨야 되는거고 그게 영채화가 나와야 되는거니까 뭐 다 가만해도 센건 맞지만 요런 경우는 또 어쩔수 없네 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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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박칩 도박칩 좋아 프리즘 싫어 다중시전 강호일까? 다시 시작 강호할까? 이게 낫겠다 어차피 다중시전 강호 안해도 다 부술 수 있잖아 요럴때 확실히 애매하구만 자 습 죽진 않았는데 죽을 만큼 아픈데 독...오...폴로그램 하나 더 할까? 독오특 역배 오열함 해식이 필요없어 못봐 독오특 역배 오열함 독오특 역배 오열함 독오특 역배 오열함 독오특 역배 오열함 융합되었기 때문에 좀 깔끄럽네 그래도 보스는 잘 잡지 않을까? 이제 거인의 머리 나올 차례를 했는데 이제 거인의 머리 야야야야야야 이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개그튼 갬 뒤져 진짜 네베시스 나왔네 진짜 네베시스 나왔네 네베시스 나왔네 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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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없겠지 코스트가 아 모르겠다 어렵다 되게 어려워 터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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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어둠이라도 강화해나사에나 또 파일 또 라이버 디펙트 진짜 어려 아 제발 내 편향 덱타 이번 턴에 죽일 수 있는데 죽일까 마스터 다음 턴에 다중시전 쓰면 11번 때리니까 킬각이 나오죠 12번이네 달팽이 감 뜨자 아 또란냐고 안녕하세요 얘는 부활하잖아 이게 안좋네 얘는 플라즈마 돌려가지고 플라즈마를 돌려가지고 플라즈마를 돌려가지고 그냥 컴파일로 때려서 덥사 그냥 컴파일로 때려서 덥사 그냥 컴파일로 때려서 덥사 터뜨린 아.. 그냥 다 죽을까? 그냥 뭐하는지인가 싶다 모조리 도륙을 내버릴수도 있다 어둠구체를 남겨.. 남겨놓고? 아 몰라.. 대충 잡아 그냥 때리다 보면 죽겠지 쟤가 무적이 아니면 아..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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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생충 좀 버려줘요 구충재 어디갔어 아이 뭔 로봇이 기생충에 걸려 나노벌레야 배시계 배시계만 챙긴 다음에 다중시전으로 아니다 아닌가 아 뭐 배시계 챙겨가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아이스크림으로 조업해는 디펙트 봉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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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접생 2314 오독각 강화 구제할 거면 인지 편향 밀집 1 더 주니까 요거는 신속 쿠션 헤헤헤 헤헤헤 내 인공물 헤헤 뇌 신 펜토보야 30? 코어 30 30 서지 편향할 필요 없지 않나? 있나? 그니까 편향이 안 나와서 내 인공물이 빠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서지를 쓰고 편향을 써서 밀집을 지킬 수가 있을 여기까지는 좋죠 자세히 싱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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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축 너무 싫다 아니 다중시전이 메 아 모르겠다 모르겠어 천무하적 영수해 쓰자 진짜 혼란스럽다 으 으 으 으 으 으 밴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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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돌리기 처음 나왔을 때 저렇게 하면은 과상 뒤돌리기가 올렸었는데 밴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밴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팩트가 그렇지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핸드가 이렇게 꽉 막혀가지고.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기는 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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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했네. 심장 허접습. 영체원을 연타 때 쓰고 단타는 독구로 맞고. 이렇게 했어야 했네. 이렇게 했어야 했네. 이거 기생충 때문 아닙니까? 아닌 말고.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니고 기생충 잘못임. 승리. 속도광. 까비. 까비.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